한국 한국 렙타이 쇼 도현재의 발표자장 홍국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는거는 한국 한국 렙타이 쇼 지금 이제 시작해서 저희 물건이랑 다 옮겼는데요 아직 동물이 오기 전이고 지금 이제 세팅 시작하려고 합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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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토현재의 3사장 발토 제이 스파고북입니다 좀 드리죠 지금 힘들어서 그래요 오늘 이제 랩탈쇼가 마무리 됐는데 지금 저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잔뜩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거 매장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지금 다들 힘들어 보이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옮기고 내일 또 이거 정리하면서 랩탈쇼를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신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저희는 덕효 사장님들 일로 오세요 네 저요? 네 옆에서 저 정리 도와줬거든요 우리 덕효내 홍덕효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기 언커먼 하우스에 한동화 빨리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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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커먼 하우스에 한동화 사장도 우와 귀여운 처럼 도와주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한번 해주고 이렇게 또 재밌게 랩탈쇼 마무리하고 했으니까 또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화요일부터 또 수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수입도 열심히 하고 또 동물 관리도 열심히 해서 또 재밌는 발토현재의 그 놀러 오실 때 또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는 또 정리하러 가보겠고요 마무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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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